아우 연훈이 오 한 번 더? 고행이라서 내가 말했을 때 바로 와주잖아 연훈아 앉으세요 모시기 힘들어 진짜 연훈아 앉으세요 오 우리 의상이 아 담배 한 대 피고 와도 되지? 맥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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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속바지 입었어? 어 속바지 입었어요? 다른 비키니로 이제 들고 오셨지? 그때 짠 거 혹시 망사비키는 없나요? 혹시 몇 가지 들고 오셨나요? 저 한 개 들고 왔는데 그때보다 더 야한 거 아니 내가 안 벗길게 손 내려봐 손 내려봐요 아니 왜 기겁을 하세요 아니 뭐 나를 약간 나 이러봐 손 내려봐 괜찮아 손 내려봐 손 내려봐 손 내려봐 아무 짓도 안 할 테니까 여기 여기 아 잠시만 아니 제가 오픈 숄더 좀 어디 이렇게 하고 계속 최빈 씨 같아 아니 아무 짓도 안 하는데 왜 기겁을 하세요 아 기겁이 아니라 아니 지금 약간 나를 쳐라 보는 눈빛이 약간 범죄 진짜 아까 그 그 악마를 봤는데 최필 씨의 모습이 안돼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돼요 씨X야 아니 근데 한마디만 할게 예? 어 여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너를 그렇게 보고 있어 짠 아 팀 03 비디오 딱 pushes 마네가 성공한다 세계 기록 그때 미성 주세요 네 어떤지 어떤지 냄새 맡아봐. 어떤지 맡아. 냄새는 이상하지는 않은데? 냄새는 이상하지 않아? 맡아봐. 냄새가 아무.. 얘를 진짜 매운 거로 못 먹네. 아 오케이 오케이. 어 자 이걸로 한 번 넣어봐. 이거 또 내 넣어? 어때? 솔직하게. 아 좀 봐. 벌칙 걸려면은. 야 매운 우유 먹어봐. 너도 좀 먹어볼래 연호야? 아니요. 맛만 봐봐 맛만. 정말 대단하다. 정말 대단하다. 아니 시발. 어깨를 눌러 두고 해봐. 내가 지금 시발 니들을 위해서 그렇지? 저거 할지. 어? 아 오빠. 저거 할지. 어? 어 저 갔어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다이사 다이사. 다이사다. 오케이 기우리에서. 기우리 수 왔어 오케이? 할 수 있다. 오빠 제가 때려볼게요. 응 때려봐 때려봐. 마거 때려봐. 시발. 돕대기. 안되넸 generous 정한 자들 아 진짜 단단한 새끼야 누구 해? 내가 이래서 긴글지한다고 아 노바야! 노바야! 왜 이래야! 빨리 공부는 게 나을 것 같은데? 너도 느끼다가 느끼다가 할 것 같은데? 왜 그래? 아니 포기해도 돼 건강 생각해서 베라! 나 아직 원칭 먹고 어디 뭐 가신분들은 없어 그래서 상관없는데 지금 평생 해도 상관없습니다 떨어진 것도 먹는다고? 4개 먹었어요 4개 와.. 나 나 간다 이거 꺼주세요 이거 꺼도 돼요 원래 이거 끄는 맛을 보는 것 때문에 괜찮아요? 응 별로 안 그런데? 이제 1분밖에 안 지났는데? 나 진짜 고통을 알아가지고 너무 마련할 수가 없다 아.. 아.. 갑자기 자리를 치우시네 이게.. 아 잠시만.. 아.. 아 깜짝아 오빠 저.. 저 핸드폰.. 저 핸드폰 있어요 오빠 저 정신 붙잡으시고 아.. 나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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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. 아.. 아.. 진짜 죽으면 내가 어떻게.. 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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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연 우리 뵙겠습니다 3무 3무 1무 3무 6무 3무 3무 4무 2무 3무 3무 4무 한 잔 한번 더 세게 때려야 돼요 유빈 한 잔 기다리지 마요 이제 여기 아니야 씨바 족밥이네 아이 족밥이네 아니 뭔데 이게 이럴 줄 알았으면 너도 한 30개 했어 어 성공 야 족밥이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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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와 자 성공했죠? 성공했죠 여러분들? 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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